2020년 10월 9일 한글날,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 가지 못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. 고향도 많이 바뀌고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사랑하는 딸과 어렸을 때 놀았던 공원에서 다녀왔습니다. 오늘도 행복주주 다이아 큐큐를 매수하였습니다.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고향도 많이 바뀌고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사랑하는 딸과 어렸을 때 놀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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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놀았